킹콤보를 알려드릴게요 킹콤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른발 왼발 달려가서 샤이닝 이렇게 해도 되고 오른발 다음에 구양발 그리고 달려가서 샤이닝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콤보로 돼요 오른발 컵킥해서 구우른발 이거 하고 구양발 그 다음에 잡아도 돼요 그리고 컵킥 하이킥 구양발 그리고 잡아도 되긴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콤보 그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또 샤이닝을 잡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런거는 약간 데미지가 좀 약한 편이니까 하이킹 오른손 오른발 뒷왼발 달려가서 샤이닝 여기까지는 꼭 연습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 때리고 싶다 하이킹 여기에서 뒷왼발까지 똑같고 달려가서 킥잽 샤이닝을 초속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샤이닝이 초속으로 쓰면 저스트 샤이닝이라고 나가는데 보시면 불빛이 생기는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데미지가 더 셉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보시면 72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콤보를 꼭 연습을 하시고 이제 백댓시 바디스마시 콤보 하고 그 다음에 아바 왼손 로하이 뒷왼손 오른손 샤이닝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72가 날죠 똑같이 66 왼손 로하이 뒷왼손 오른손 달려가서 투잽 초속 샤이닝하면 여기까지도 콤보가 됩니다 데미지 77이에요 고다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콤보는 6 양손 로하이 횡신 돌고 투잽하고 초속 샤이닝이 되는데 저도 어려워요 이 콤보는 저도 지금 하시는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횡신 반식을 돌고 축 맞히고 초속 샤이닝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79인데 그래서 이것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훅사 훅 왼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로하이 뒷왼손 오른손 대쉬해서 팔을 유적한 상태로 양손을 눌러주면 콤보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로하이 뒷왼손 오른손 대쉬해 팔을 유지한 상태로 이 사이까지 콤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살짝 대쉬까지 살짝 대쉬까지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하이 왼손 살짝 대쉬하고 이렇게 여기서 확정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벽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벽으로 갑시다 2벽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콤보를 때리면서 일단 기본적인 콤보를 때리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갈게요 기본 콤보 그리고 그리고 샤이닝도 이렇게 된다 벽에 갔다 벽에 가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아까 알려줬던 거 구양발 다음에 여기서 잡기를 해도 되고 구양발 자체가 어쨌든 톤에 도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뒷왼손 오른손 하고 자이언트를 잡아도 됩니다 여기서 뒷왼손 오른손 자이언트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하고 나서 뭐 샤이닝으로 잡아도 무난합니다 샤이닝으로 잡아도 똑같이 됩니다 이건 샤이닝이 안 나간 거예요 샤이닝으로 잡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똑같이 되니까 자이언트를 잡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스트 샤이닝이 불이 켜졌을 때 데밀이가 더 세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뭐 맞추고 나서 뒤앤발로 하셔도 되고요 뒤앤발 날리고 하이킥 뒤앤발 때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자이언트를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이언트도 불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구석에서도 똑같이 들어간다 근데 마지막에 자이언트를 할지 샤이닝을 할지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이언트가 조금 더 형님들 손에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1타보다는 뒷왼손 오른손이 어쨌든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뒤에 왼발도 데미지가 나와요 27 근데 뒷왼손 오른손이 데미지가 그래도 꽤 나오니까 이거 맞추고 자이언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이언트도 불이 들어오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샤이닝을 조금 추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킬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바르니까 이렇게 해서 콤보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일단 히트를 켜고 압양발 다음에 잡기냐 왼손이냐 이거 위주로 게임 해볼게요 근데 중간에선 숄더만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숄더 해주고 맞췄다 압양발 다음에 잡기 일단 상대 피했어요 잡아요 찹니다 다시 한번 가요 다시 잡아요 상대 안 쪄 다시 가요 괜찮아요 가요 안 쪄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잘 보세요 왼손 갑니다 다시 한번 달려가요 왼손 달려가요 다시 이번엔 잡기 피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왼손 가만있으면 잡기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숄더 오 피했다 숄더 다시 한번 달려가지고 잡고 채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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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왼손 잡아 잡아 왼손 왼손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이거 맞았다 아 형님 나 야비가 없는데 큰일 났다 하지만 나에게 또 다른 야비가 있죠 뭐냐 백대시 바지 스매시 백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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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스매시 어 샤이니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백대시 백대시 바디스매시 자이언트 백대시 백대시 바디스매시 이게 또 다른 야비입니다 형님들 백대시 바디스매시 어치면 자이언트 whatever 또다시 숄더 У 숄더 들킹 없죠 이제 웬만한 모 currency 심은 웬만한데 leather 숄더 글벌ту 숄더 mandatory 숄더 어 어디 가요 간다 간다 상대가 공격을 해주네요 하지만 그래도 잡습니다 일단 무섭죠 어? 간다아아아! 간다아아아! 채워나가! 간다아아아! 간다아아아! 달려간다아 하지만 또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일량손냄에 양발 이번에도 변신! 일량손 양발 잡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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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량손 양발 잡기! 어어? 형님 그러지마요! 일량손 잡기! 어어! 자이언트! 계속 잡아요 일량손냄에 양발 잡기하면 더 대박은 뭐냐? 파크까지 기능이 생깁니다 하지만 또다른이냐면 빽때끼! 바디스매쉬! 잡기! 이것도 해주시면 되요 샤이니! 어? 어? 기사기? 어? 다시한번 짬발! 갑니다 일량손 다음에 파크를 얻고 다시 양발 한 다음에 잡기냐 왼손이냐 이것까지도 야비거든요 다시한번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형님들 또다른 야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양발 잡기냐 일량손 양발 잡기냐 히트를 키고 일량손 양발 왼손! 하하하하 해줘요 똑같이 샤이니로 쿵쿵쿵쿵쿵 때려주고 똑같이 합니다 뒤로 빠지고 일량손 양발 왼손! 다시한번 일량손 양발 팍 잡기 일량손 양발 잡기 이렇게 때려주는거에요 계속 왜냐면 진짜 OX키즈거든요 진짜 OX키즈 계속 가주는거에요 또한번 키트를 킵니다 이번엔 뭐하냐 일량손 양발 왼손 일량손 오 오 오 오 안돼 히트켰다 안돼 안돼 죄송해요 어 일량손 양발 어어 2차까지 못 버텨요 다시한번 이러면 두번째 야비 백대시 자이언트 백대시 백대시 바디스매시 그리고 때려주고 샤이닝 해주고 잡아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빠지 때려주고 백대시 바디스매시 똑같이 가줍니다 때려주고 짠손 자이언트 이러면 게임이 끝나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얼마나좋아 일량손 양발 잡기 왼손 둘중에 하나 또같이 히트를 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일량손 양발 잡기 오오 오오 죄송해요 오 오 양발 일량손 양발 오 O 오 어 횡슬돌면 안돼 일량손 양발 이제 파일을 한다 상대가 상대방이 이제 압니다 그럼 도망가야되요 백대시 바디스매시 자이언트 그래서 샤이닝까지 이렇게 가줍니다 다시한번 백대시 이 바디스매쉬 똑같이 가주는거에요 이렇게 해주고 투잼을 때려주고 샤이니까지 때려 주면 쿵쿵쿵쿵쿵쿵 구라이鐵이비피스 이렇게 되는겁니다 또 봅시다 어씨 일단은 안통해 아 일단 alarm 일단은 통해 하지만 나이에게 또닫은 야비가 있지 어 형님 한번만 통하게 해줘 한번만 이 사람한테도 안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볼게요 너 들키 없나 설마 어 들키 없나 아픈데 형님 형님 만지시네 자꾸 우리 형님 왜 안나가지 왼손 이거 뭐냐 캐릭터 개웃기네 게임이 너무 웃긴데 라운드 3 그렇죠 구양발 왼손 구양발 왼손 구양발 이번엔 잡기 갑시다 야비 잡아 똑같이 걸리죠 구양발 구양발 왼손 구양발 잡기 앉으면 계속 이지고입니다 잡기 구양발 왼손 구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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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이렇게 통합니다 형님들 따라하세요 피스 아 웃긴다 형님 죄송합니다 어 형님 죄송해요 어 어 이거 또 들캐가 없네 어 나도 똑같이 당한다 아 나도 똑같이 당한다 우리 소통해요 로아 써버린다 아 나도 똑같이 당해 형님들 자이언트 백대시 자이언트 야 나도 똑같이 당할 수 밖에 없어 간다 우린 소통해요 간다 잡아 안 돼 으악 상태도 똑같이 양발 소통해요 어 으음 뭐야 쿠양발 오 쿠양발 씨 소통해요 소통해요 꺠암암 암 소통해요 소통해요 어어! 하지만 나 레이지가 있다 소통해요 안돼! 잡을 줄이야 이 나쁜 놈 반칙하지마 소통해요! 안돼! 약점 노출! 잡기라다 이 나쁜 놈 잡으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나도 배웠다 너 해봐 너 해봐 너 너 똑같이한다 나 똑같이 할거야 아 안나왔다 나도 똑같이 할거야 배웠어 잡기가 되는구나 그럼 바로 하면 되지 바로 하면 되지 소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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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면 되지 그러면 죄송해요 오지마 어 다행이다 고버 잘못 때렸지만 어떻게든 때리면 돼 빵 어어어어어어어어 자여튼 카운터잡기 좋아요 형님 저도 소통합니다 이제 소통해 소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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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해 유기앙발만 소통해요 한다아 소통해요 어 뭐야 어어 아니 너가 이걸 하면 어떻게해 안돼 어어 어어 소통해요 간다 AK지 얼마 안남았어 간다 소통해요 잡어 너무 불리하다 잡어 아까 너한테 배운거 형한테 배운거 아까 형한테 배운거야 이거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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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빠찍 아트 제발 아아아아 다시 간다 2차전 2차전 간다 2차전 간다 변신 어허 아 안돼 내 2차전 아 킹 아 킹캐릭터 개웃기네 진짜 그만해 나도 쓴다 어 너 끝났어 이제 소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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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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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소통해요! 나의 소통하기가 이겼다 소통해요 간다! 소통해요! 어! 아니 뭐야! 소통해요! 소통해요! 근데 이제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실력으로 이겨야 돼 하지만 난 할 수 있다 간다! 간다! 어! 어! 2,1! 2,1! 2,1! 2,1!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몰라! 거기 찔러! 와! 진짜 찢기네! 오! 안 돼! 아! 아쉽다! 아! 이게 뭐야! 아! 이번엔 망습니다! 제가! 간다! 간다!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오! 마이너스가 심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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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망했다! 소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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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죽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이런식 없어 c 형님 봐줘요 잘못했어 자 한번 봐줘 어 다행이따 안돼 자유원트 소통해요 소통해요 파닥 앙~~ 소통해요! 소통해요! 카킹! ㅏㅎㅎㅏ!' 으흐흐하ㅏㅏㅏ Phone ㅏㅏㅏㅏㅏㅎ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형님들 가보자 총단! 아직 또 하시네 총단! 어 죄송합니다 나도! 나도! 찾기! 이게 뭐야 간다! 어휴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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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지르는데? 어휴 잡기! RKO! 간다! 간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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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미친 앙 엉 어 어 엉 왕 앙 잡기!! 오 eyeball 형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킹이예요 아이 킹존나없기네 진짜 미친 무슨 캐릭이다 얘도 아니 얘 뭐냐 이거 진짜 이 진실 어이가 없네 어? 실수하셨다 얘 카운터죠 원잽하고 원잽하면 카운터 잡기로 잡힙니다 이렇게 이제 아아아앙 아아아앙 아 아퍼퍼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랄게요 이제 아니 꽝꽝 쩌꺼지시네 꽝 어? 실수하셨다 아 뭐야 쾅쾅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왕 아휴 앉으시네 계속 계속 앉으시네 안되겠다 계속 중단 써야겠다 아 아 죄송해요 아앙 카운터 잡기잉 아이고 형님 무섭쩡 무섭쩡 아앙 아앙 아아 너무 이딧 크다 아 너무 이딧 크다 앙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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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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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충당 하하하하하하하 아 개웃긴다 진짜 그러면 또 야비가 통할 수도 있는데 앙 앙 앙 간다아앙 앙 앙 앙 달려가요 형님 달려가요 앙 아 여기 찍혀있네 앙 앙 갓 다 가자 으아아아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구양발이 짱이구만 이거 뭔가 뭔가 수치면 구양발이다 앞으로 이제 수치면 구양발이다 티 앙 앙 앙 앙 갓 앙 앵 앙 앙 앙 앙 앙 뭐야 없어? 간다! 죄송합니다 아 뭐야 맞고 들깨를 못했네 바보 아 맞고 바디 스매시 못했네 아 바보 순간적으로 맞고 바디 스매시 못했네 아 이지거리 생각만 하다가 망했네 아 근데 10프렘 자유한테 진짜 좋다 죄송합니다 언니 아으암 아윽 아아 강제 이지 어우 죽었다 어 나이스 판단 하지만 형님 호밍기도 있어요 한번 버틸 수 있을까 어 아 망했다 횡신도시네 다음에 호밍기를 점프로 합니다 어 근데 좋은 판단이다 근데 다음은 횡신은 호밍기로 횡신도 묶어놔야겠다 어 죄송해요 아 킥이 개재받네 아 나 킥은 재밌는 줄 몰랐는데 핑도 이런 재미가 있나 아우 포화 반영이 맞췄어 어 어 코포 멋있다 코포 멋있다 어 어 아하하 안돼 살려줘 아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예 나이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잡자 아 아유 c구장 먼저 써버렸데 아깝다 아깝다 아 발차게 했는데 이거 발차게 하니까 또 써버리지 안돼요 왕님 어 흐흐흐흫 간다 아이고 야아 잘 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야 아니쒸 지빈 이겼다 오 달기란 으아아아 오 아 맞다 막했어 제발 4시까지여 앙 어휴 횡싱도는거 봐 어우 쩔어 어휴 횡싱도는거 봐 아 그래도 5시까지였어요? 아직 기회는 있다 어? 어? 아아아아악 망했다 아쉽다 아아씨 저기서 앉으셨네 마지막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꽝 꽝 날개에서 호밍기가 있다 어디가니? 아니쒸 하하하하 꽝꽝 알케이오 호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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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죄송해요 형님 왕 왕 앙 하하하하 형님 호밍기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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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충던! 그럴 수 있지 막판 재밌게 RK 하하하하하하 막판도 사기 칭자! 막판도 사기를 쳐보자 아 못 막았다 그렇 kor OO RK 흑 흑 흑 막판 역시 우리는 사기를 쳐야 합니다 아오오오오 오오오오옹 RK! 흑 Kirx 간다아 간다 RK out 흑 오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 뭐야 아아아아 저 상대방 일본 샤오를 무슨 죄야 이 친구들 나름 잘할텐데 하단도 있어요! 이 친구들 뭔 죄야! 나만 죄지 일본 유련대 미안해요 컷킥스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미안해 편샌! 시작과 동시에 반시에 방황할거지 기다린다 아니네 미안 통황! 알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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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죄야 이 친구들 알케이오! 간다! 이번엔 추! 오아! 컵티를 지르다니 아 야 이거 안 무서웠어? 너 닿으면 그거 안더간다 보지만 죄송해요 형님 이것도 들어가요 간다! 마지막! 어어억aa 피SE